자, 앞에 상경이가 있습니다. 지금 갈매기들이 상경이가 쭉 상경이가 모으는 물고기들을 탐을 하고 있네요. 어디서 나오려나? 새끼 상경이. 저 앞에 있는. 아하! 어린 상경이네. 어린 상경이. 아주 작은 녀석이 지금 이 앞에 있습니다. 오! 보호랬다. 아하! 한두 마리가 아니네. 오! 어디로 가있네 얘들아. 어디로 가있네. 아하! 아하! 아하. 아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저깄다. 한경이가 등짝을 살짝만 보여주네. 아 저깄다.